자 이번 시간에 유동부채에 대해서 전폐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원은 상품과 온재로 매입시에 사용하시고요 그의 거래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금은요 당사가 온천징수시 뗀 돈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즉 급여, 이자, 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세 및 보험료를 뗐다 라고 그러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를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월 1일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에서 온재로 120만원어치를 매입하였다 대금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온재로의 개정과목은 온재로입니다 이게 자산이고 재고자산이죠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차변 그 다음에 외상의 이름은 온재로를 사왔으므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온재로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겠구요 일신산업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식회사 금강에 대한 외상매입금 28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지급했으니까 부채의 감소가 돼야 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입니다 자 금강 넣으시구요 당좌수표 발행한건 당좌의금이 되겠습니다 자 8월 3일입니다 주식회사 성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0만원과 외상매입금 38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성실기업에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계했다는 말은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을 서로 없앴다는 말이에요 예 받아야 될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나머지 그 차액 부분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는 당좌의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부터 이제 복사 되겠습니다 부채감소 차변이죠 380 대변의 외상매출금 성실기업을 복사하세요 위에 있는 거래처를 복사하고자 할 때 일반점 비입력에서 플러스키 누르고 엔터칩니다 나머지 당좌의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분의 외상매입금 5500만원 중 3300만원은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부채 즉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므로 수익의 발생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세분 넣으시고요 대변에 당좌의금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8월 4일 거래처인 8월 5일 주식회사 영진문구로부터 원재료 135,000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년도 1월 5일 만기 약속엄을 발행하여 결제했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약속엄을 발행할 경우 만기 1년짜리는 지급엄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온재료가 되겠죠 대변에 지급엄이 되겠고 지급엄은 영진문구를 거래처에 넣으셔야 되는 거죠 부채는 전부 거래체를 넣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산만 채권은 걸러내서 거래처내야 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이제 거래처 입력은 채권 채무에만 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8월 6일 8월 6일 현재 남우상사에 대한 지급엄 총액 1616만원이 당자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자 그러면 지급엄 당자예금이 되죠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숫자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상사 7번을 보겠습니다 8월 7일 주식회사 남하상사에 대한 지급엄 천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충렬상의 약속엄 천만원을 배세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처 입력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행한 지급엄의 대금을 당사가 제품 팔고 받아 둔 충렬상의 약속엄으로 배세했으니까 그 약속엄 밑줄 긋고요 이거 받으러움이 되겠죠 제품 매출 대가로 받은 것은 받으러움이므로 그리고 그 거래처는 충렬상의가 되겠고요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8월 8일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이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시험 보실 때 그 카드에 대해서 지금 지문처럼 신용카드라고 안 나올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로 생각하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나머지 카드에 대해서는 시험 보실 때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다 그러면 써주게 되는 것이고요 신용카드는 써주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보통 낼 때 계속 지문처럼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기입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외상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상거래가 아니므로 이번 문제는 미지급금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상거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하면 상품이나 온재료 사온 걸 말하고 상품이나 온재료가 아닌 것들은 상거래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식사한 거니까 미지급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카드의 거래처는요 항상 카드사가 돼야 된다는 거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판매상품의 수송용 트럭 구입 대금 중 현대자동차의 6월분 할부금 150만원을 신한은행의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수송용 트럭을 10개월 할부로 구입을 하면 구입 당시 할부로 구입하면 미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중에 6월분 할부금을 지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을 입력하면 빠르겠죠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제1기 확정 신고분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체분계는 6월 30일에 단가가치 처리하였다 6월 30일자로 부가세 관련된 신고 관련된 내용 회계 처리한 것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체분계 처리는 매 분기 말에 합니다 즉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대체분계를 그 지문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는 그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신고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달 25일까지 합니다 4월부터 6월에 대한 신고 납부는 7월 25일 5월 7월부터 9월에 대한 신고 납부는 10월 25일 마지막 12월까지 발생된 부가세 거래 신고 납부는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 납부를 위해서 매 분기말에 10번처럼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에 따른 대체분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 그 펜을 들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나 황급받을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전체 내야 될 부가세 1000만원이고 전체 공제받을 부가세가 800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내야 될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요 공제나 황급받을 부가세 즉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럽니다 매출세액은 100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800이므로 매출세액이 크기 때문에 200만원을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납부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차변의 미지급 세금 대변의 현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는게 빠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납부는 해당되는 관할 세무소로 하는 것이고요 그 세무소가 나오면 거래처라는 세무소를 넣어야 되는데 지문에 아무런 문구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부가세 관련되어 있는 점표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 미리 보시고 연습을 해 두셨다가 부가세 걸 입력하다 보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극금이 혹시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신한은행에서 다음 년도 8월 8일 상원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차입하여 당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음 년도 8월 8일까지 갚기로 했으므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장단기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번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년도 말까지가 당기고 그 다음 년도부터가 장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니까 2017년으로 나와야지 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 차입한 거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되겠고요 거래처 신한은행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8월 10일 신한은행의 단기 차입금 상원액 1200만원과 이자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자 차입금을 상원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이고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8월 13일 출장중인 영업사원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250만원이 당사 당재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비용으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당재금 대변에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가수금 100만원 중 50만원은 주식회사 일신산업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수금에 대한 내역이 밝혀지면 장부에서 밝혀진 내역으로 대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옮겨야 되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가수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품 매출의 계약금은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을 위해서 받은 계약금이라는 뜻이므로 매출과 관련된 것은 선수금이고요 매입과 관련된 것은 선급금이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받은 것 대변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매출처 주식회사 유담상사와 제품 Y 제품 가로 Y 제품 공급가액 800만원 세액 80만원에 납품계약을 맺고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제품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거죠 제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계약금만 회계처리 하는 겁니다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입금전표가 입력이 빨라요 그래서 입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주식회사 오상공업과 계약한 상품 500만원 아치를 판매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부 예상으로 하겠다 자 상품을 드디어 팔았죠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약금은 상품 매출하기 전에 받은 것이므로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지급을 했으므로 선수금은 장부에서 제거가 돼야 되겠죠 자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채무입니다 근데 지금 물건을 지급했으니까 그 채무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차변 선수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상공업 50만원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한 거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450 대변에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당사 사무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당과 같으며 실 지급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자 급여 관련해서요 사무직은 급여로 생산직은 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예수액 나온 거는 뗀것임으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요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변의 그 급료를 각각 구분해서 넣으셔야 돼요 첫번째 사무직 급여 숫자를 잘 보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생산직 임금 예수금 되겠습니다 예수금 대변에 쓰시는 거고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지문에 급여 외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여금 나올 수 있는데요 상여금 나오면 상여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5월분 급여지급시 온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2만6천원을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뗀 예수금은요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납부를 하면 부채 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인데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별로 입력하셔도 돼요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개인 윤광연시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27만5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만5천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자 주면서 세금 뗐다는 말이죠 주로 잘 나오는게 급여 이자 강사료가 잘 나옵니다 세금 떼는 것과 관계되서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면 예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숙제하시고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뗀거는 부채 증가이므로 대변이고요 예수금 27만5천원을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은요 3월 31일자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날짜를 3월 31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정기분에 대해 처분확정된 배당금 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확정된 배당금이라 하면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결의를 받은 대금 이런 뜻입니다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결의를 받은 현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해 둡니다 미지급 배당금 그걸 지급했다는 말이므로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고요 그걸 지급했다는 말이므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는게 빠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